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현장 메이크업을 해주는 박하영이구요 저의 양성팀장님 스타일리스트 오랜만에 안부 인사도 할 겸 라이브를 켰어요 어 조아씨 조아언니다 조아언니 정말 날씨가 좋아요 정말 날씨가 좋고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 저만 쉬는 날이에요 저는 오늘 촬영이 없어서 제가 생각보다 스케줄이 조금 널널해서 놀면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저희가 바로 그 부다페스트에 엄청난 야경을 자랑하는 북핵자당입니다 북핵자당입니다 조국이 어디쯤인가에 제 숙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거 보여주고 싶어서 켰어요 정말 특이한게 여기가 대통령궁이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곳이 집무실이라니 바로 이렇게 오픈되어있는 공간에 지금 오고 싶었던 곳이 택배가 있는 곳에 오늘은 주가성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다페스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도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주가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부다페스트입니다 아, 말 끊겨요. 인터넷 연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가 봐요. 저는 이제 부다성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안녕.